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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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신이 올 때까지 콤보 넣으면서 시간 멀어주면 감사하고요. 콤보를 해냈네요, 다행히도. 이렇게 되면 탈출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과연 타이밍 보다가 안 써, 안 써. 조금 아쉬운 장면. 살짝 놓쳤죠. 바로 좌심부로 택필을 하는데요. 다시 한 번 분명히 자신의 것을 가져오고 힘주면서 해주죠. 콤보 이어가죠. 은신 돌아오자마자 다시 한 번 소모했고요. 이렇게 되면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김영주 하지만 나날로 남은 현명이 성공하고요. 이걸로 약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외줄타기 같은 고개를 하고 있어요. 탈출기를 예상해서 공중콤보. 계속해서 콤보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한 번씩 치면 김영주의 콤보가 살짝 피컥피컥합니다. 전혀 간절하지 않은 정도의 딜이에요. 지금 파동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파동격 같은 경우에는 은신을 캐치할 수 있네요. 지금 새로운 스킬 트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둥투 설치하면서 시간을 잘 벌었어요. 김영주 선수도. 자, 남윤신이. 하지만 2분 동대로 뒤막. 김신견도 지금 한 번 보면서 지금 개눈지 받아주는데 자, 여기서 김신견도 상대방 탈출기가 있기 때문에 쉽다리 쓰지 못하죠. 아, 그냥 막 달아. 다시. 벽심에 이은 목 빼기까지. 아아. 지금, 지금. 자, 디그룹이 아주의 캐치실 수 있어. 자, 디그룹이 캐치를 실패하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김신견명에게. 오, 장빠르기. 드디어 덮고. 그리고 그걸로 이게. 자, 반격에 다시 한 번 잡으면 잡을 수 있어요. 자, 도망치고 있어요. 자, 탈기 없기 때문에 지금 잡히면. 아, 이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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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동상이 풀리나. 자, 풀렸고요. 잡임. 자, 마무리. 마무리. 이러네요. 와. 이거 초전반에 너무 그, 약간 좀 속적인 그런 자세인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네. 개선된 플레이로 보이는 것처럼 결국 또 잡아 냈네요. 와, 후반으로 갈수록 두 선수의 눈치 싸움과 심리전이 굉장히 빛나는 한 판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 지금 세 번째 경기에서 김신경 선수가 이 선수는 항상 경기를 준비를 할 때 뭔가 새로운 걸 들고 나오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스킬트리에 변동을 줘서 김영주 선수를 당황하게 했고 그래서 김영주 선수가 실수를 많이 씁니다. 자, 김영주 선수가 콤보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마는 계속 기회를 잡아내는 데에서는 아주 걸쳐있는 능력을 다시 보여준 거죠. 네. 아, 역시 뭐 김영주 선수도 최고의 재능을 가진 선수 중에 함이거든요. 두 선수가 차 비슷해요. 여러 직업을 왔다가 태도 사율권을 유지할 팀의 굉장한 재능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김영주 선수의 출발은 일단 김신경을 엮었거든요. 지금 김영주 선수가 콤보를 이어, 자기가 경기를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말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로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김영주 선수가 승리하는 운동력이었습니다. 뭐 캐치 놓치고 뭐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콤보를 넣다가 딱 실수로 그 픽업하고 나면 네. 선수도 다락인데 이건 영향을 받잖아요. 아, 지금 자기 탈출기 있으니까 상대방 탈출기 있듯 없으면 그냥 문제 안 하고 막 때리는 거 없어요. 아, 상관식 타임이 있답니다. 내가 한정 먹고 잡혀도 나는 한 번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죠. 원래 권사할 때부터 터프하고 자랑이 유명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격이 암살자로 가다라는 그런 본연의 모습을 잊지 않는 거죠. 이런 공격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적을 조금씩만 내주면 팬들이 너무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결승전은 가지 못했지만 이미 파닉관리 3, 4, 2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위를 해야겠죠. 자, 이제 두 선수 2대1이고 김신경도 이제 위기에 몰렸어요. 더 이상 내줄 수가 없습니다. 4세트 경기는 누가 가져갈 수 있을지 경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세트 스코어 2대1로 김영주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김신경 선수와의 대결. 3, 4, 2전 한 세트만 잡으면 3위예요. 네, 한 세트만 잡으면 또 무함 잡고. 무함 잡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급 100만 원 더 잡고. 그렇죠. 자, 지금 탈출기 빠졌고요. 지금 김신경 선수. 자, 서로 은신과 탈출 빠지면서. 네, 둘 다 빠져있어요. 네, 결승 그렇고요. 여기서 한 번 맞으면 끝납니다. 자, 김신경 집중해야겠죠. 은신 들어간 상태로. 네, 달달달. 아, 다 걸렸죠. 자, 이렇게 되면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김영주. 콤보 이어가야죠. 어머만. 자, 다시 한 번 명심에 못 빼기. 22연타 돌파. 자, 나보다 좀 색다른 콤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은사 땡기면서 계속 콤보 이어가고. 32연타까지. 자, 남이 달리까지 성공하고. 네절타. 여기서 캐치 한 번 살짝 놓쳐주고요. 자, 이게 스킬 쿨을 조금씩 길게 딜레이를 시켜야지 네절타 쿨이 돌아오는데. 방금 그게 살짝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체력도 우위. 네, 둔주에 이제 깔아 두면서 은신 올 때까지 시간을 조금 벌겠다는 의도가 보이고요. 네. 자, 둔주 깔을 깔면서. 자, 이거 거리 벌리면서. 그리고 복리나마를 따라가죠. 와, 네. 자, 캐치 파도요? 자, 캐치 파도요? 자, 캐치 파도 잡아야죠. 둔주까지 빠졌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올라요. 자, 이렇게 되면. 아, 잘 출끼. 자, 이거. 부검자는 캐치. 네. 올라와서. 자, 올리고. 어, 킬링의 파. 네, 내공 발산. 그리고 패왕권.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탈출기가 있는 김영주 선수가 심리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세력은 반반이지만 나름 탈출기가 있고. 네, 말씀하신 그 탈출기를 이용해서. 자, 뺐어요. 자, 또 화단하게. 화단하게 해야죠, 김영주. 자, 뺐어요. 기골루기. 아, 네. 상패 이상기가 없었나요? 자, 캐치 놓치고. 그 사이에 한 번 더 기회가 왔어요, 김영주에게. 네, 이런 꿀잼은 한 경기 더 봐야죠. 김신경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러비나를 성공했지만. 다리 굳었어요. 승부로 빠져나오고요. 자, 절에서 대장 공방하는 거거든요. 네. 자, 올라와서고요. 신열방. 그리고 김신경 1번 셋째. 자, 마무리. 22연타로 마무리 지으면서. 이야, 최종전까지. 이거 결승전이 뭐 버금 가도 3, 4회전이 맞습니까, 이거. 아, 진짜 결승전 같은 그런 빅재미네. 이 두 명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진짜 주근이 맞거니. 아, 이게 또 합이 잘 맞고. 네. 그러니까 또 경기가 재밌게 나오는 거죠. 사실. 2대2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놔요. 그렇죠. 사실 오늘 경기에 나오는 네 명의 선수가 어느 누가 결승전에 가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 4회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꿀잼. 빅잼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를 두 선수 모두 즐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상대의 기술과 나의 기술에 대한 체크. 어, 또 마켓도 잘 맞아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활용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보니까 재밌네요. 아, 내전사. 아,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네, 이게 내전사는 잘 안 나오는 장면인데. 자, 은신 상대에서 내전사를 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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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암살자의 마지막 존재인데요. 네. 또 이런 무험들을 한 번씩 잡아놔야. 다음 시즌 나올 때 누구를 만내도 거의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 4회전 명예와 자존심과 상금이 걸려있습니다. 누가 승리자로 될 수 있을지 5세트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최종전까지 왔어요 세트스코어 2대2에서 마지막 5세트 시작되겠습니다 두 선수가 경기를 즐기고 있다 싶은 것이 한 세트 끝날 때마다 미소를 어금어요 인정 마음이 편안해지고 올해 3,4회전이니까 기분 좋게 가자 지금 암탈자의 배후 공격을 깔끔하게 강한지로 캐치하는 스파둥이었죠 한 번 줬으니까 나도 받아내야지 하면서 기본 택전을 좀 있는 거고요 나탈총이었습니다 얻었어 이런 느낌으로 콤보를 놓고 있는 김영주입니다 자 은신순 이후에 자 계속 콤보 넣으면서 탈출 기회를 유도해봤습니다만은 쓰지 않았고요 지금 시작되었죠? 오 다시 나만 자 그 다음이고 다시 한 번 자 킥치... 아 실생이 빠르기 때문에 화면 따라가는 게 느려요 지금 저희 옵저버들이 따라가기 애를 먹을 정도로 이 정도의 척도가 되죠 자 역시 3,4회전 자 콤보 이어주면서 들어오기 이어가나요? 자 여기서 콤보를 어떻게 이어가는지에 따라서 탈출까지 빼고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대체를 끝까지 받아주면서 그냥 첫 번째 공격까지는 몸으로 받아내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줘요 김진영 선수는 김영주 선수가 콤보를 연결하는 스타일이 조금 남다르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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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요 네 보험 설치한다고 나뭇이 난리가 살짝 늦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두 선수 모두 다 수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한 번 더 싸우는 거고요 자 둘이 이제 수명사업 한 번 더 나와보고요 다시 자 차미 동상 풀렸고요 아 차미 안됐어요 자 은신 안됐고요 여기 동남아 갈라주고 계속 쌓아가면서 또 기회 잡아야죠 자 김신견도 거리 벌려서 체력 회복했고 자 자 바짝 주 1984 기회 잡기가 능력이 아주 탁원해요 사실 탈출기가 탈출기가 양쪽 다 있기 때문에 김신경 흑음수 등이 분한 입장이에요 네 두 테isode에 이렇게 깔려거든요 , greaterám으로 그렇죠 몇なた면에서 더 자신 있게 앞으로 가야됩니다 자 승무사 김신경 적은 H yani 한 번만 걸리면 끝날 수도 있는 위기 탈출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자 이번에 빙하장트 리그인 것 같기 때문에 würde 캐치할 스킬이 많고 한 번만 더. 김영선수도 유종의 미래 거둘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과연 탈출이 있을까요? 언제 쓰냐? 지금이니? 나갔어요. 하지만 탈출이 하나 남았죠? 서로 같이 하나씩 바꿨어요. 이러면 김영선은 하나 더 있어. 남편이 정무하나. 엉금엉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김영선이 사셨어요. 김지겸이 정당 아슬아슬하게. 이제 좀 죽어요 제발. 이런 느낌이죠. 울량하신 줄 알았어요. 마지막 피니쉬 목백이. 피니쉬 목백이 시원하게 들어가지고요. 재생력이. 이제 끊어질 것 같은데. 버티는 게 김신겸이. 정말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서 그런 세트를 뒤집는 모습도 김신겸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전훈대도 빛나고요. 또 이긴 김영선 선수 역시 아주 빛났었고. 두 명의 선수들이 진짜 아주 많은 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해준 것 같습니다. 쓰러질 때 절대 쓰러지지 않는 기건사. 조비기건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신겸. 네. 김신겸 선수. 리플레이 장면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자기가 못한 경기는 없어요 오늘. 결과는 좋지 않지만. 멋있는 경기들을 빼는 분들한테. 선물을 해줬고. 그리고 뭐. 경기 중에 전체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자면. 응신 중에 택시를 좀 많이 안 대하겠어요. 특히 후반부에. 네. 대치파전이나 이런 것들을 인해서 흐르르 많이 끌었었는데. 상담 중간에 그런 팀이 거의 안 나왔던 것이 좀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김신겸 선수의 그런 스킬 사용 타이밍을 김영주 선수가 전응했다는 거겠죠. 자. 탈투를 이어서 다시 둠재준도 빠지고. 여기 혹시 체력 차면서. 끝날할 때 난이 채로 계속 타고. 또 뒤로 빠지면서. 무슨 정말 영화 보는 것 같아요. 형님. 제발 좀 가세요. 이제 좀 치시라고요. 제발. 그만 좀. 네. 마무리. 자. 목 빼기로 아주 화끈하고. 뜨겁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주 선수가 김신겸을 꺾고 3위 차지했기 때문에. 아이고. 세리머니까지. 아니 그렇게 뭐. 엎치락뒤치락 가면서 이겼기 때문에. 뭔가 카리스마가 넘치는 세리머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래도 안 돼. 좋지만 아직 여유. 좋네요. 그렇습니다. 선사이저는 끝이 났지만. 두 선수. 마치 다음 주에 바로 저희가 시즌2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한번 보자. 그때 넌 안 돼. 라는 김신겸 선수의 얘기 같았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또. 클래스가 좀 변동돼서. 더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연주를 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이련과 스토리가 어디까지 이어지지. 다음 시즌에서도 기다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주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솔 토너먼트 2016 코리아 싱글 시즌1의 마지막 결승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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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